안녕하세요 오늘은 숨은 맛집 이라고 해 가지고 찾아왔는데 요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식당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열어오세요 사직동 골목에 숨어있어서 찾기가 힘든 공주 칼국숫집 그냥 골목에 있어 일반주택이라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입구에 간판에 조그맣게 공주 칼국수가 있어서 보고 보고 찾으시면 되요 그리고 참 깜짝 놀란게 거실에 테이블이 깔아져 있진 않아요 들어오시면 옆에 있는 테이블을 깔아서 주시더라구요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여기가 식당이 많은가 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테이블을 깔고 메뉴를 주문하면 금방 반찬이 나오거든요 반찬 먹어보니까 반찬 음식 소시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와인공에 같은 제품을 주문한 거거든요 잠시 뒤에서 지문한거에요 좀 더찍 필요한거에요 세번째를 깔고 Leslie와 Oooh 저희는 제가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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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가를 넣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